페이스트랙 자유한국당 난동 사건 당시 최이배 전 바비미래당 의원 강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.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과 언론 생중계를 통해 동물국회의 민낯을 생생히 지켜본 참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길이 남을 부끄러운 사건입니다. 최이배 전 의원은 어제 법정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계획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재판의 증인은 최이배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특히 어제 재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시 사건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. 그래도 한때 제1야당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의 인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.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제한다고 해서 강군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 국민은 그것을 민주주의 파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. 자유한국당의 국회 난동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크나큰 오점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. 이 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. 다시는 이 같은 일이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처벌과 책임을 무려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네,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